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 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주입니다 자 올 초에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역전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희룡 장관도 경고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흐름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역전세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자 역전세 대란이 경고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역전세단이 심화될 지역에 제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지역은 역전세단이 좀 더 심화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제가 역전세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어떤 반환 목적의 대출을 좀 완화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발표된 이후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특히 DSR 40%를 완화한다는 것이 이게 여기서 포인트를 좀 높여주시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DSR 40%를 완화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적으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전세 대략에 대한 경고는 올해 초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서울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의 전세 정고점이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전세가 2년 만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완료 시기가 2023년 9월부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 2024년까지는 역전세란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존재하고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제방안에 대한 부분도 지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이 리스크를 관리할지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전세란이 심화될 지역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세란이 심화될 지역의 특징 첫 번째는요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큰 지역 상대적이죠 어떤 지역은 2년 전 대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적은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그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2년 전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올랐던 지역일수록 당연히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미미한 그런 지역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승폭도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하락 시점에서도 하락폭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전세 매물은 또 적고 전세 수준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와 수준이 거의 비슷한 이런 지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현재 기준으로 크지가 않겠죠 반대로 2년 전 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폭이 너무 컸어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격차가 너무 커 그런 지역일수록 역전세는 훨씬 더 심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을 넘는 지역 여기서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 수요량이죠 평균 수요량 그렇죠 수요량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입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 욕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터진 거야 터진 상황에서 이게 매매도 안 돼 전세를 넣어야 돼 근데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단지만 해도 몇백개 물건이야 그러면 아파트에서 전세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이 다운된 가격이 과거에 이전 전입 비해서 굉장히 큰 폭에 하락한 그 상태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역전세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매물이 많고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적은 단지 이거는 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매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은 당연히 적을 거고요 전세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단지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일수록 역전세라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전세를 좀 더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임대자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특히 어떤 그 반환 목적의 전세대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발표할 때부터 반환 목적의 전세금 대출은 세입자 보호 조치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임대인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전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답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단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7월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1년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환 목적 대출은요 보증금 차익에 대한 그래서 명확하게 전부가 아닌 차익에 대해서 반환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논내로 하고요 개인사업자 이 부분이 가장 이슈였죠 그러면 DSR 40% 현재 이 규제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완화시킬 것인지 근데 DSR이 걸려있는 한 사실상 한도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DSR은 이게 총 부채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총 부채에 대한 부분이고 DTI는 총 수익 뭐 연봉 그렇죠 본인이 총 소득이죠 소득 수익보다는 총 소득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1억에서 DTI 60% 적용하면 6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출에 원리금을 갚는 데 있어서 연간 6천만원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DTI의 비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DTI에 대한 부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때 했던 저희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씻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원의 대상 지원의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다시 말하면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반환기일이 도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전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엔드입니다 엔드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져 있어야지 많이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전제 상황은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하면 후속 세입자를 구했어 구했는데 그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기존에 있는 보증금보다 더 낮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 예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전세를 내놓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와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는 빨리 다른 곳으로 일단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현재 이 취지가 세입자의 보호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위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집주인은요 개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물건도 해 주겠다는 거고 주거 형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출의 금액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원칙은요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DTI 60% 적용했을 경우는 웬만한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지원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특약은 뭐냐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대출금 우선 상환하겠다 그래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어 일단은 반환 목적 전세대출을 빌리는데 특약으로 이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먼저 이거를 상환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어떤 들어온 데까지만 보여주고 그 이외에는 반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임대해야 아니라 임차인 즉 세입자 보호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번 대책이 발표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관리는 일단 첫 번째는 후속 세입자의 보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담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전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죠 솔직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후속 세입자 보호 전제 하에서 일단은 대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명시했죠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반환 대출 금액은요 은행이 세입자 기자로 바로 이렇게 지급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에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 했을 때 이 세입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입자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었을 때 전세금이 들어왔었을 때는 집주인은 은행에 그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돈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시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역전세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자 분들 중에서 좀 역전세를 받았다 하실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은행권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전세를 맞은 집주인들의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대출의 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좀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래도 차액만큼을 내가 다른 데서 빌리지 않는다 해도 전세금 반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근심 걱정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은 지금 어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이 낮을 때 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현재 지금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 금매로 내놓지 않아도 시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매매 했을 때 그렇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굳이 금매 형태로 다운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또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그거를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막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BTI 60%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아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대책이야 자기 자신한테는 어 또는 심지어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매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매물로 낼 수 밖에 없어 왜 전세장 부분을 역전세장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를 론다 하더라도 역전설에 대해서 내가 나무의 차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물건의 급매 내지 급급매는 내년까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물건일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누구한테는 위기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집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 상황을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잘 정리해 보고 그리고 또 이후에 후드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성 설정 이런거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См East 30 30 31 31 31 32 32 아멘